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와 섹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밍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죠. 바이오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매, 그리고 엠폭스 관련 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바이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바이오 투자 전략 간단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는 주도주다.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바이오다. 금리 인하에서 저글링 구간 넘어가는 상황에서 언제나 강세를 보여줬었던 것은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이오들이 정말 이 테마 저 테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비만도 올라가고 치매도 올라가고 엠폭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일정은 일단 먼저는 체크해봐야 되겠죠. 11월 들어서면서 비만 확회 그리고 항암 확회 총 두 가지가 열리는 상황인데 이전에 제가 그래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이 일정에 빡빡하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기대해볼 법하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기존에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아직 덜간 종목들. 오늘 비만 쪽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강하게 갔었던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실게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좀 비만주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블루엠텍은 오늘장 지금 보시면은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와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정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이큐어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큐어가 셀트리온과 함께 중남미 쪽으로 치매 치료제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전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바닷건에서 매물대로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장기적인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붙였고요. 상한가 물량 지금 380만 주 정도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얼마만큼 더 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치매냐 비만이냐 아니면 뭐 엠폭스냐 오늘 엠폭스도 있거든요. 어떤 걸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계속해서 저는 일단 일정. 비만 쪽이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이 아직 덜 올라가고 있잖아요. 비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직구 금지 예의까지 나왔으니까요. 블루엠텍 아직 덜 간 종목들 위주로 비만 치료제들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쪽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보자라고 의견 주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볼게요. 반도체인데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1에서 2%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품주 바닥 다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제 이제 반도체들 주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슈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실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전일 기준으로 미국장에서 실적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 오전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반도체 아니면 산업 경기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일단 시장의 판도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월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예상치는 상회를 한 모습 덕분에 시간에서 3.8%가량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나라고 싶어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일단 시간 외에서 좋은 실적 보여줬지만 그래도 다음 4분기 실적 예상치는 하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은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TSMC가 중국 화웨이의 3나노미터 칩을 또 공급을 했다. 우회적으로 또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마 지난주부터 좀 고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고가권에서 박스권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어요. 엔비디아는 계속 신고가 썩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 이런 얘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곽동신 부회장님이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거래일입니다. 하락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 지금 보시면은 한미반도체는 3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자리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버틸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높아 보이니까요. 이탈 여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들 업황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만 강한 상황이에요. 속스,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 지수 종목 하락수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서 아직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투자의 붐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바닷권에서 지금 접근하신 분들이라면은 당연스럽게 홀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항상 우리가 투자하면서 중요한 거는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주가 뭡니까? 지금 반도체가 아니에요. 바이오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내가 과격하게 접근을 해도 내가 피해를 입을 확률이 적은 거는 당연히 주도주인 바이오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견딜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 의견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재건 보겠습니다. 주요 격전지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헤리스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건쪽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 포트 안에서 S.Y. 스틸텍 36%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분 살짝 반납을 했거든요. 재건주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일단 대통령이 된다면 재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종전이 매우 힘들어 보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섹터 테마에 대해서 왈과알부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S.Y. 스틸텍 그리고 S.G 이 두 가지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Y. 스틸텍과 S.G 같은 경우는 이 상승분은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올라가는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S.Y. 스틸텍 말고도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쪽도 투자를 이야기를 했었다시피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총 7개 주죠. 네바다라든지 중요 7개 주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건주들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구간부터는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S.Y. 스틸텍, S.G 아니면 현대예보다 여러 종목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좀 단속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제외하고도 비트코인 그리고 이외 테마는 아직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던 만큼 저는 관관이나 아니면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있다.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저렴한 에너지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은 아직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 또 노려서 많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 관련주 중에서는 재건도 재건이지만 비트코인이나 다른 석유 쪽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포트 안에서 S.Y. 스틸텍이 현재 36% 수익을 내고 있어서 전략 다시 한번 짜볼게요. 매니저님 홀딩할까요? 지금 완전히 S.Y. 스틸텍이 신고가 구간이에요. 지난고가 6,150원을 아직 못 넘었습니다. 주범 기준 보시면 최고가가 6,150원인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하게 가능성은 높지만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매물대들 오늘 이렇게 단기적으로 살짝 눌러주잖아요. 어제 종가 지금 이탈 안 나왔습니다. 버텨주는 모습이라면 내일 정도 좋은 모습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일 기준으로 트럼프 관련주들이 미국장에서 10% 이상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만약에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꼭 관심에 넣어두시고 6,150원 돌파하는 모습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Y. 스틸텍에는 전략까지 짜봤고요. 저희 포탄에서 다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이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요. 15.7%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방산 대장주는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방산은 잘 가고 있거든요. STX 엔진 현재도 0.7% 상승 중인데 홀딩할까요? STX 엔진이 정말 야금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안정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STX 엔진은 조선 쪽도 좋고 방산도 좋고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 그냥 꾸준하게 아무도 관심 없을지언정 우리는 간다라면서 제가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 안 붙었거든요.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만 4,400원 지난 고가 돌파 시도 한번 노려봐도 좋습니다. 저는 이 고가 돌파 2만 4,400원 돌파 여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니까요. 앞으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모습, STX 엔진은 조선과 방산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주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X 엔진 거래량 붙으면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소주는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 이쪽 테마가 굉장히 강해요. 방산,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나라도 북한을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섹터가 강한 쪽으로 준비해왔고요. 저는 현재가 2,335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용 드론 섹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게 북한에서 추가적으로 파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방어적인 지원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어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비살상 무기가 우선적일 겁니다. 비살상 무기라고 한다면 정찰 그리고 통신 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찰, 통신, 드론 이 부분만 주목해 보시면 오늘 왜 이 종목들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살상 무기, 드론. 특히나 전문가들을 파견해가지고 전방에서 전술에 대한 부분, 전략 전술에 대한 부분도 수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드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목도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중동 쪽도 보셔야 돼요. 네타냐고 관절을 타격했다는 게 바로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헤즈볼라가 자기들 했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방산 쪽에서는 특히나 드론 시장이 최대 활황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온테크 목표가는 300일 이동 평균선 2,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